안녕 꼬마 똥 눈시락을 확인해보자 뭐라고 적혀있니? 뭐가 있어요? 그래 그래 안경을 처방해주마 우와 고마워요 의사쌤 조심하고 다음 안과 의사선생님 맞죠? 그래 여기 앉으렴 눈시락을 확인해보자 그러네 너는 안경 처방해요 우와 이제 내 손이 멀리서도 보여 고마워요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구나 안녕 케이트 필 나 이제 안경 쓴다 아니 멋지고 싶은 안경 벗어야 돼 진짜야 안경 벗자 그럴까? 우와 장난 그만 치고 안경 도로 써 이게 네 거야 잘 가 갈게 아빠 케이트 아가 안경을 잊었잖니 고맙네 아빠 케이트 너 맞아? 안녕 필 안경은 이제 됐고 학교 가자 중간 사물함이 내 건데 우와 카드 메시지가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 너희 뭐라고 적혔는지 보여? 댓글로 알려줘 여기서 기다려야지 어? 복실 강아지 귀여워라 여기 지인 오네 이거 쿠션이야 차 갖다 줘서 고마워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잘 준비 끝 렌즈만 끼면 돼 보라색이 좋겠다 아 눈물이 엄청 고였네 이런 내 화장 망했잖아 파티가 한창인데 케이트가 너무 신나게 춤을 춘 나머지 렌즈를 잃어버렸어요 멈춰 움직이지 마 어딨지? 어딨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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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오징어 게임 같네요 멈춰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여긴다 내 렌즈 이런 재척해야겠네 계속하자 저 배우가 누군지 안 보여 아! 만화였네 내 방이 왜 이러지? 으 됐다 이제 좀 낫네 케이트 맞나? 아닌가? 여기서 잘 안 보여 케이트 맞는 거 같은데 찢어진 눈? 뭐 하는 거야? 야! 이게 웃겨? 저기 기분 상하게 해서 미안해 그만해 가야겠다 가야겠다 여기 청소는 끝났으니 벌레 나중에 가져가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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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빌리 아일리시야 말 걸어봐야지 빌리 가요 안녕 안녕 내가 엄청난 팬이야 모든 노래도 다 외웠다니까 전화해 기다릴게 걸레한테 말하는 거야? 나한테 뽀뽀했어 아 빌리 예 평생 폴 안 씻어야지 파운데이션 블러셔 이제 눈 화장을 해볼까? 아이섀도우 바르는 거 너무 불편해 안경에 문제가 많은데 없으면 보이지도 않고 이런 맨날이래 충분해 내가 널 상대 못할 것 같지? 됐다 이제 화장 끝 예 받아라 조금만 더 하면 이래발 끝이야 레오 너도 해 안녕 필 뭐하는 거야? 게임 시작도 안 했어 하하 바보 민망이라 잘 시간이네 커튼 뒤에 괴물이야 힐리고를 불러야겠어 저 왔어요 경찰관님 드디어 서둘러요 저기 뒤에 보여요? 이거요? 멈춰 널 체포한다 경찰서로 가서 내 책상 위에 더질 준비해 어머 케이티가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필한테 컨닝페이퍼가 있네 내 망원경 어딨지? 아무것도 안 보여 흐리네 안경이 필요해 보자 렌즈가 더러워 닦아야겠다 우와 필 저것 좀 봐 케이티 니 치마 어머 완전 실패야 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힘든데 넌 정말 잘 들어주는구나 케이티 의사쌤이 기다리셔 지켜보고 있다 이 글자가 안 보이네 어? 알았다 어서 앉아 안녕하세요 안경이 필요해요 골라보렴 여기 샘플 좀 있어 이론 우리 물리쌤이랑 너무 닮았는데 이건 어때? 어? 윙가리움 하지마 이거 괜찮지 않을까? 내 컬렉션 중 최고지 우와 니 스타일일 줄 알았다니까 우와 얼마지? 어? 아니야 고마워요 옛날 안경 계속 써야겠어 이래서 내가 안경을 안 쓴다니까 블루베리가 시력이 가장 좋다네 그래 나한테 딱 필요한 거야 블루베리는 많을수록 내 시력이 더 좋지 필이 블루베리에 너무 과하게 빠졌는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연상케 하네요 여기야 안녕하세요 베이비 시팅하러 왔어요 들어와요 아기한테 필요한 건 여기 다 있어요 좋은 시간 보내 아가 금방 올게 그래 좀 자볼까 이 냄새는 뭐지? 내 기저귀가 필요하겠어 필이 쓰레기 봉투에 기저귀를 갈기 시작해요 아가 너무 귀여워라 강아지도 너무 귀엽네 케이트가 아기를 너무 좋아해요 강아지도요 하지만 케이트가 하지만 케이트가 누가 누군지 헷갈린 모양이에요 3시간 후 우리 아기 어디있죠? 강아지인데? 아기 어딨냐고요? 이건 말도 안 돼 여기 아기요 장난 좀 쳐봤어요 가자 케이트 형점 5점은 안 줄 겁니다 필 셰프의 시그니처 팬케이크를 만들어볼까? 그래 밀가루 계란 음 맛있다 설탕 조금 더 어 필 안경을 쓰지 않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보자 으 짜 물을 마셔야겠어 훨씬 낫네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냥 안경 쓰자 전교생이 놀리겠지만 말이야 멋지다 안경 귀여워 멋지네 역시 우리 멋지다니까 진작에 안경을 쓸까 그랬어 저희 영상 좋았나요? 그럼 댓글로 여러분도 안경을 쓰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모두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셔서 우후의 재밌는 새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